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제자에서 사도로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부분은 우리 삶의 배경이나 형편 또 환경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마트복음 10장 1절의 열두 제자를 넘어서 이제는 마트복음 10장 2절로 들어가면 열두 사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이 바로 이 보내심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3장 14절 15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인만웰의 축복 속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도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도 제자에서 사도로 훈련의 시간표에서 이제는 현장의 시간표로 영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배우는 자 훈련의 개념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의 의미는 보냄을 이제는 받은 자고 파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사도의 라틴어 번역이 미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토라는 단어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 아시죠 바로 이 미션의 선교에서 나온 라틴어 근원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만 약 135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135번 중에서도 복음서와 사도 행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는 자로 제자들은 보냄을 받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는 열두 제자를 의미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사도바오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 또 바나바 안드로니고 유니아 역시 사도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하나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이제는 넓은 의미의 영증이 사도직을 부여받은 것이고 우리 예원교의 말로 바로 사도 공동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죠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편배달부 생각났습니다 우편배달부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 편지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특별한 임무를 그대로 받아서 대리 파견하는 거죠 대리 파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빛의 증언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세 저는 이 단어가 늘 세례 요한하면 생각이 납니다 흥해야 할 사람은 예수고 쇠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포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본인은 역사의 뒤쪽으로 완전히 뒤양길로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정권 대사는요 절대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철저히 나 중심 물중일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기 3장 이 세상 속에 나를 보내셨다 영적 사도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치성을 붙잡으시고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거저어주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 속으로 내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예수님이 단순히 선민이식 민족주의에 잡혀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에게 먼저 선민으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점진적인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확산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오순절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잠시 스탑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활시를 당기는 만큼 그 화살은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만큼 그 화살은 멀리 땅끝까지 날아가서 우리를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사도래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직무라는 것은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여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들이 관계의 동심원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가장 나와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부신 가족들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또 생업의 현장 속에 먼저 살펴보고 먼저 살려야 되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등잔 밑에 우는 영혼들을 살펴봐라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마울은 나의 형제 곧 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 곤륙의 친척이 정말 구원 받기를 간절히 했던 동족부그마의 그 절절한 심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의 바로 근간과 출발이 바로 1인 1교회와 운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이 원어적인 의미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저받았다 선물로 거저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값을 받지 말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델이 누구니까 바로 첫 사도요 첫 순교자요 첫 선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내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사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직을 임명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 얘기하시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오함과 같으니라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보낸 자의 뜻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도의 직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그 초등아이가 단순하게 예수 안 믿으면 치욕 갑니다 이런 단순한 외침이 그 대학 교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혼의 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창한 말 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한 줄 요약된 그 핵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것 따라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삶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미를 얘기하죠 밀폐, 밀집, 밀점 그런 장소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한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현장 가겠다 뭔가 나아지면 되겠다 아니죠 철제 마스크 끼고 우리가 방역을 지키는 선에서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어찌 보면 이 팬데믹 시대 속에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현실의 문제 앞에 사람들 다 불안하거든요 오히려 이 시간표가 갈급하기 때문에 더 보금을 받을 수 있는 티딤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보실 때 조금만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지긋지긋한 직구석 내가 언젠가는 떠나고 싶은 직장이나 내 지역이나 가문이 아니라 현장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지고 그 현장 영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천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실 때 아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우리가 스스로 네 자세를 보고 놀릴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당 말씀은 저는 영적 공식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권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부르심 속에 반드시 보내시는 이 생증명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해와 갈릴리바다의 차이가 그거죠 사해는요 고일조발을 알지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썩은 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바다는요 그야말로 광야의 젖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계속 흘려보내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코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훈련의 단계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머리는 커지고 굉장히 이론화 되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다시 한번 그리토가 발견, 확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사천말씀운동 현장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1인 1교회운동에 다시금 도전하심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당한 전도자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냉혹한 현실을 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한다 보통 성공하는 기업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까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창조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좌절, 절망 끊임없이 올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산 너머 산으로 또 문제가 올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른받은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절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히 당당히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150, 200도 안 되는 IQ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그 문제를 맡기시고 문제야 있냐? 그래도 나는 간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것을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일곱 랩런트의 삶을 보면 모두가 굉장히 극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썼을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 감옥에서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옥준서신 기록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고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화 진행해 나갑니다 오히려 더 활발히 일어납니다 왜? 내가 있는 곳이 감옥 안이 아니다 나는 지금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사도로 하나님의 이 감옥에 나를 파송했다 그러니까 시대 감옥에서도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절대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옆에 환자분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사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환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노예 아니라는 거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난파선에서 바울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려는 분명한 그 사도직의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난파선을 구조선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의 환경은요 환경은 나로 인해서 그 현장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 당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의 기준은 딱 세 가지였거든요 열두 제자 속에 들어가야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현장 속에 직접 그 부활을 목격해야 했었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따라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하나도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열두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때 그 현장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이 따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모든 서신서마다 바울은 나의 사도됨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다메색 체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일대일로 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언자로 하나님 나라 입참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데아 1장 1절에 보면 자신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정체성과 당당하게 또 전도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주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권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늘께서 정말 사도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권능, 권능의 은혜를 주셨고요 공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자 모든 것 하나님 다 책임지시거든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권이 감히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권능은 어떠한 권능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장의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신체적 치유의 권능이 주어지고요 감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존재론적인 치유 문둔병자 굉장히 그 당시에 종교사회에서 배척당하지 않았습니까 종교의식적인 치유 속에 귀신들린 자를 고치는 영적, 정신적인 치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의 권능 안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권능은요 전 인격적인 완전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 감사 나 하늘상급 사인이 감사 상대방이 설사 복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에게 빌었던 그 축복이 그가 안 받으니까 도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전도자의 삶은 실패도 손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유세를 부릴 정도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양을 찾는 방법 들어가라 찾아내라 머물라 복을 빌어주라 이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보낸받은 자의 사명 감당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으로 후축화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무한 도전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권위에 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후축화 정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창조 경제를 만들었고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후축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평신도 소준으로 마음물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탄 앞에 후축화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고 이스라엘이 나를 영적인 사도로 오늘 이 가문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 생업의 이 지역 현장 속에 나를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마태봉은 10장의 파송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언약적 도전 속에 가는 현장마다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기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